네, 메가스타디 킹콩입니다. 잠깐만, 20분 특강으로 빈칸이 풀린다고요? 아, 풀리죠. 풀립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보면 요형편 문제집 있죠? 거기에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킹콩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만 모르는 빈칸의 비밀. 지금부터 스타트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딱 뜰 거예요. 그 문제 뜨면 포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빈칸에 뭐가 들어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말. 그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영상 맨 끝에 우리한텐 당연하게 보이는데 남들한텐 특별히 보이는 이 내용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경우는 빈칸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되든지 해야지 뭐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린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는 걸 할 겁니다. 그런데 읽는다고 할 때도 기준을 갖고 읽으면 돼요. 기준이라는 말을요. 문맥을 보고 읽는다. 뭐 이런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문맥을요. 여러분이 조금 뭐 가장 정식, 정석적인 방법은 쫙 다 해석해서 문맥을 잡아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문제를 풀 때는요. 사실상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얘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썰을 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인펙트, 그 다음에 커먼 세잉 상식이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형태적으로 마지막 문장인데다가 이거, 이거, 이거 세 가지 단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맨 마지막에 주제문이 있어요. 저 주제문이 이 전체 문장의 해석의 기준이고 문맥이고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마지막 문장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나서야 이게 주제문인지 알았어요. 아니면 이 세 단어만 보고 그리고 저게 마지막 문장이라는 형태적으로만 형태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걸로 통해서 알았잖아요. 해석을 꼼꼼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기준, 문맥은 그 문장의 주제문이 전체 문장의 기준이고 주제문이 전체 문장의 문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을 찾는 거는요. 사실상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형태만 보더라도 나온다. 저걸 여러분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하는 사람하고요. 이걸 그냥 뻔하게 마지막 문장만 봐도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마지막 문장을 봐도 레스트 빨간색이 주제문입니다. 파란색 반대말 칠 거예요. 노트에서 음표보다는 레스트가 악보에 음표보다는 레스트 심표가 훨씬 더 많은 음악을 잡아낸다. 이거 말하려고 지금 역속도 썰 풀었구나. 그걸 알고 읽는 사람이 바로 기준, 문맥, 주제문을 보고 읽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해석도 안 되고 문맥도 안 되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건요. 시험장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이상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선명한 정답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읽읍시다.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부터 읽을 때 우린 머릿속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 읽는 거예요. 아 라스트가 주제야 노트가 반댓말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이 나왔죠. 벗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This is not surprising.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 뭐가 놀랍지 않은 거냐면 시작 사운드 그 다음에 quiet spaces 여기서 우리가 뭘 좀 구문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rather than이라는 거 나오죠? rather than rather than은 뭐뭐보다는 뭐뭐라는 말인데요. 저런 비교급은요. 같은 형태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만 비교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rather than 뒤에 윗이 나왔으니까 rather than 앞에 윗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아 quiet space 보다는 사운드랑 음악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주제 문화고는 정반대죠. 맨 마지막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레스트가 노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음악을 잡아낸다가 이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벗 위니까 사운드가 quiet space 보다 더 음악이랑 연결될다. 이렇게 반대말이 되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벗 위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노트하고 사운드랑 같은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레스트가 quiet space랑 같은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해석의 완전 기준 하나의 단락에선 하나만 얘기한다. 테러프레이징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금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같은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with the sound랑 노트와 같고 레스트가 quiet space랑 같은지 모르면요. 독해 자체가 안 돼요. 저렇게 with the sound에서 여기로 화살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같다라고. 그 다음에 레스트에서 이렇게 화살표 쭉 내려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 저게 너무 답답해서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버티칼 리딩 이라는 거예요. 수직 독해 이게 다른 형태가 사실 같은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해석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버티칼 리딩 한번 살짝 앞에 1강 무료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저게 저거구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였 어쨌든 but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 내용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사고자 하는 말은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because last 레스트라는 것은 쉼표라는 건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miss interpret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empty house 레스트죠. 그걸 중요치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거야. 하지만 이랬어요. 그럼 이제 but 이하에서는 레스트가 중요하다는 얘기하겠죠. 읽어볼게요. imagine 상상해봅시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읽어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이 중요한 레스트는 없고 노트루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no 레스트 레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레스트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aside from fact 이런 사실을 제외하고 어떤 사실이냐면 여기서부터 욕관은 사실 여기서 would be history라는 말은 죽었다 라는 말이에요. 저게 이제 속담같이 관용어 것처럼 쓰는 거거든요. 레스트라는 건 죽었다 라는 표현은 레스트 would be history 그건 역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pun intended 그냥 뭐 농담이라는 얘기거든요. 농담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건 빼고 뒷문장 위에 song이 완전히 note note 라는 거는 음표죠. 음표로만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시작 would be what of the sound 그 소리가 등이 접수와 OR을 기준으로 해서요. no에 걸리는 첫 번째가 reference point reference point 없어질 거고 no에 걸리는 두 번째가 dissonable backbone to the music 음악에 대한 중심축도 없어질 거다 한마디로 시작 rest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space 이것도 rest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space between the sound 소리하고 소리 사이에 있는 공간 그건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rest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 제공해 주냐면 베이스라인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piece 사이에 contrast도 제공해 주고 기본 music structure 텍스쳐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시작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말하는데 rest가 노트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우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한테 되게 맛있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는 걸 기술을 알려주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좀 다른 얘기 조금 할 테니까 여기다 한번 잘 가볼까요? 잘 봐봐요. 빈칸은요. 우선 다 읽고 이제부터 기술 얘기하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빈칸은 프리법이 있어요. 프리법 법 여기서 법이라는 거 있죠? 법 법을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법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김콘은 한자도 잘합니다. 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법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물수변이라고요. 물을 뜻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있죠? 거 이게 이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법이라는 건 그래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처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 커먼 센스에 맞춰야 된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 프리법은요. 특별한 것은 절대 법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다 상상하는 것대로 순리대로 푸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가 빈칸 프리법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아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이 프리법이라는 건 사실 딱 읽어준 다음에 법을 통해서 답을 뿅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답이 딱 뭐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혹시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법이든 나발이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건 바로 2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킹콩 수업을 듣고요. 아 맨 마지막 문장이 해석의 기준이라고 킹콩이 얘기했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빈칸 문제집이라든지 많은 영어 문제집에 적용을 해보면 그게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수능은 맨 마지막에 주제를 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딱 나오면 되는 건데 그 문제는 늘 여기 두 번째 이게 버티칼 리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안 돼서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봐요. 이 사운드 이 스페이스 있죠. 이걸 공간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레스트인 줄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엠티 스페이스 콰에트 스페이스 엠티 스페이스 스페이스 이게 다 레스트인지 알고 해석을 해야 아 이게 지금 쉼 편지 음 편지 돼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운드하고 노트 그 다음에 저 노트 저게 같은 말인지 알아야 해석이 된다라는 말이죠. 저게 우선 해석이 돼야 문제풀이법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는 했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리얼리티에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리얼리티적인 면 내가 이제 칠폰을 지우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제가 리얼리티적인 면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봐봐요.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같은 줄 알아야 되고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 같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해야 되는 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잘 봐봐요. 단어를 외워봐야요. 단어는 어차피 외워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단어적인 측면이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시험장 들어가서 단어를 딱 보면 이 단어 뜻이 확실하게 무슨 단어인지 아는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희미하게 생각나는 단어들이 참 많죠.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요. 희미하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희미한 단어가 확실하게 아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해서 아 이 뜻이 뭐였지 하고 생각이 팍 나더라도요.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다르게 사용돼요.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면이 힘들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늘 모든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단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하나의 단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개다? 하나다. 그게 모든 거의 마스터 키예요. 완전 그것만 쓰면 다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요. 이 법부터 읽어봤겠지만 법 위는 래스트가 노트보다 덜 중요하다 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노트보다 래스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요. 중간에 이제 벗이 나왔잖아요. 벗이 나왔는데 벗 뒤에 있는 이 문장을 4번이라고 하고 5번이라고 하고 6번이라고 맨 마지막 문장을 7번이라고 한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건데 여기에서 4번 문장과 7번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전에 가서 우리는 지금 리얼리티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실전 실전에 가서 4번 문장하고 7번 문장을 읽었는데 해석이 됐어요. 근데 5번 문장이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6번 문장은 아예 해석이 안 돼. 이런 경우에 깔끔한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나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락상 하나만 얘기하고 4번 문장하고 7번 문장이 같다면 얘도 5번 문장도 위에는 4번이랑 같은 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미했던 뜻이 아 무슨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 그게 시작 인퍼런스 추론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문장은 아까 해석이 아예 안 된다고 했죠. 해석이 아예 안 되고 그 안에 모르는 문장이 있어도 주변 문장이랑 같으니까 얘가 그 뜻이겠지. 그게 바로 문맥에 따라서 얘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실전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잖아요.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왔고 우리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칭얼되면 안 돼요. 단어를 공부해봐야 실전 들어가면 좀 희미하다 뜻이 단어를 공부해봐야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그걸 갖고 단어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칭얼되면 안 되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더 잘해봐야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의 단락에서는 하나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의 문장에서 중간에 요거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얘하고 얘가 그 뜻이니까 얘는 뭐 그 뜻이겠지 라고 추론해 내는 능력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실전력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필기했을 거라고 하고 지우고 나서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딱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영상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지문을 봤을 때의 약간 당혹스러움 저거 언제 다 해석하지 중간에 하나라도 해석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아까 한 십몇 분 전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날 텐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죠. 중간에 띄엄띄엄 모르는 단어가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주변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문장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게 아까 여기 지웠다. 맨 마지막 문장 읽어서 해석의 기준점 한번 잡아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시작 rest가 노트보다 반대말은 파란색 할게요. 빨간색이 주제문이에요. rest가 노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주제예요. 이걸 알고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이건 완전히 미스컨셉션 많은 음악가나 음악가가 아닌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오해다 이랬습니다. 오해 오해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주제를 그대로 넣어야 돼요. 여기 있는 주제를 반대로 넣어야 돼요. 반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과목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원은요. 여러분 꼭 시작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고 선택지를 읽으세요. 정하지 않고 선택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답을 딱 정하세요. 지금 여기에 맨 마지막 주제문에서는 rest가 노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미스컨셉션 완전 오해다 그랬으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1, 2, 3, 4, 5번 이거 영어를 읽을 때 시작 무조건 노트가 더 중요하다 rest보다 그 얘기 찾아야 돼요. 그게 그냥 정답인 거지 그거를 마음으로 정하지 않고 읽어버리면 선택지 고배를 희미해져요. 1번 볼게요. 시작 그냥 남아요. 1번이네요. 그래서 노트가 rest보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좀 갑시다. 자 빈칸이 전반부에 있는 빈칸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요약해서 자신의 방법을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법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빈칸 문제풀이법이라는 건 절대 특별한 게 아니라 제네랄한 거고 스페셜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나서요.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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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빈칸 위치에 따라서 문제 푸는 법이 스스로 채득이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친구들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야 너는 완전 스킬로 풀어버리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커먼한 센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걸로 체화가 돼서 정말 우리 걸로 체화가 돼서 빠른 속도로 풀어내면요. 시간까지 우리 편이 되면 남들 눈에는 그거를 갖다가 스킬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폄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본인이 못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거를 저한테 빈칸의 위치에 따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를 여러분의 것을 체화하시기 위해서 제가 19 플러스 9라는 강자를 만든 거예요. 19 플러스 9 19 플러스 9라는 강자는 19개의 문제풀이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9개는 그렇게 풀리지 않고 수능이 한 10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있죠. 오케이? 이런 걸 이제 한 게 19 플러스 9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우리한테는 제너럴하고 커먼한 게 남들한테는 스페셜하게 보이고 그 스페셜한 걸 그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너는 스킬 써서 문제 풀어버리냐? 하면서 요행이 그걸 문제 풀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시기와 질투를 받는 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좀 빈칸을 많이 풀고 싶은데 20분 또 초과한 것 같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영화의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